안녕하세요.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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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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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뱀다. 뱀다. MOR. 얼굴도 analyst. perturb Cla constitution. 그런데 제가 왜 왔지? он полож NFT1, 모란깃발 회X입니다. 이..이 봐 봐요. 그럼 서 있었죠? 응? 어. 이 봐 봐. 아..봐봐. 너가 호시가 올게 안 갔는데? 아, 안 갔어. 왜 봐봐요? 어, 조이야. 우리 아고나 좀 불을 했지. 아, 저의 불이 나고 많이 가. 우리 매우 수월하다, 계속. 오늘 이런 게 잘 돼있어. 아니, 내리자마자 이렇게 다 같이 계실 줄 몰랐네. 저 사람이 총 책임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저분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네. 피자, 햄버거에 그냥 글랜드린 거 올까? 며칠 먹어도 머리 아플 것 같아. 피자, 햄버거를 포장해와서? 포장이나 아니면 방에서? 아니, 엄청 넓잖아. 이게 10만 원짜리 방이 맞단 말이야? 근데 문을 어떻게 열어요? 수영장 봐. 열심히 먹자, 열심히 먹자. 아, 좋아 좋아. 수영장 개농어. 아, 그냥 푸켓에 이틀 있을 걸. 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9만 얼마? 아니, 푸켓에 이틀 있을 걸. 어? 당구친다. 로비 너무 추워. 네. 와 파도 진짜 세긴 하네 이거 맛있을 거 같아 개튀김 안 좋아하지? 근데 아까 그거 들어간 거 지금 금방 나왔다 오이 냄새도 싫어해 오빠? 냄새 때문에 못 먹는 거 많이 좋아 아 진짜요? 맛이 아니라? 맛은 먹어본 적이 없어 냄새가 시린다 또 약간 코가 찐드나 봐 잘 먹겠습니다 한국의 입맛 턱연 음 맛있어요? 무슨 줄 알았어 소유야 젓가락끼리 얌제 젓가락끼리 얌제 튀김오픈 다 어디갔어? 말라갔어 이것도 고수인지 알지 한 번 먹어도 이거야 그럼 안 먹을래 향신료의 풀이야 근데 고수는 아니야 민트향이나 민트? 향수 먹는 느낌이야 나 그만 먹어 민트에 향수를 뿌린 맛이야 정확해 딱 정확해? 녹았다 근데 우리 그러면 코앞에도 못 잡고 있었던 거네 간판이 위에 있어 난 그리고 이게 크게 가격이 클 것 같아 나도 숟가락도 못 줘 이게 나 오늘 집에 가서 다 뜯겠다 일회용이야? 뭐 한 1, 2주? 오빠들 어디갔지? 키 큰사람 키 큰사람 화 치킨 2주? 5주? fortunately 아침에 4주? 맛있어 50바트? 커팅 50바트? 아 맛있어? 아 술 좀 따르자 내일 다시 현실으로 복귀해야 돼 내일모레 아니야 아직 내일 마지막 한 발 남았나? 한 발 남았나? 아침부터 비행기에서 가면 되니까 자 하나씩 드세요 아이 굴리됐어 너 밥 먹자 너 밥 나만 아쉽다 이게 맛있긴하다 난 너무 좋아 한국 비행기에서 먹는 맛이 아니야 아아아아 와 근데 우리 이틀만에 이 정도면 많이 먹긴 했다 이만큼이면 오빠 구턱 하나만 할게 일로 가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핀이 하나 꽂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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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먼저 뽑아주네 이게 안 보일 거야 여기 안에? 응 느껴져? 그 핀을 어디라고? 뽑아줘 뽑으라고? 응 이걸 어떻게 뽑아준거야? 아니 아니면 내 머리 안쪽을 만지면 여기 지금 그래 고기는 있어 이거 안 돼 예 내시경 하는 것 같아 예 그거를 아 아 아 아 그게 찌르면? 이게 그냥 머리를 묶으면 이거 이거 이게 꽂혀있었어 편견해 찐이잖아 완전 찐 어제 하루 없었는데 샤워기 필터가 이렇게 됐어요 진짜 물이 심각하긴 한까봐요 근데 샤워기 필터를 세 개나 더 외고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 수영장입니다 제가 이 수영복을 원진 스튜디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전 당연히 해외 사이트라 S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가 왔고 교환이나 반품을 하려니까 그 반품 배송비가 수영복보다 더 비싸지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입어봤습니다 오빠들은 조식 먹으러 간다 해서 저는 비키니를 위해 조식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시행의 자리에 구멍 Cheryl 저를 또 버티네 저 뭘 또 버티네 우리한테 생배형이지 되게 버티는 건 생명인 것도 버텨. 우와! 시뻬!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야 기다렸어? 아니 나 지금 발가락으로 서 있어. 아 진짜로? 진짜 나 발바닥 다 여봐? 내려봐. 나 다시 내라고 말 좀 해. 아 그래? 대박 기뻐. 맞아가지고. 아니 150인기. 그러니까 미리 키워오지 그랬어. 잘한다 잘한다. 그냥 평행할 거 알지? 나 평행 못 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마른 수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나 개언박게 못 해. 해봐. 열어봐. 오 괜찮네. 괜찮은데. 그리고 밑에 발 접어. 위에 발 위에 발. 어 그렇게 어 그렇게. 그리고 발 포인트. 윗발 포인트 그렇지 기다려. 자 손가락 이렇게. 업이 어떤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모든 것 Requesting 전반이기로 원하면 되나요iz? 네. 무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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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